진짜 이것만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믿겨지시나요? 특히 오는 생각도 못했던 음식인데 먹기도 쉬우니 꼭 매일 먹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국내 사망원인 1위가 암 때문인데요. 폐암과 췌장암, 위암 등등 종류도 많고 정확한 원인도 규명이 되지 않아서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전조 증상을 앓기 어려워서인데요. 전조 증상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평소에 먹으면 암세포를 박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항암 음식이라고 하니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고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일 것 같으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에서 흔히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또한 폐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당근은 주황빛을 띠는데 이는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또한 적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 이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이게 다른 채소들에 들어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함량이 높은 게 바로 당근인 것이죠. 이 성분이 폐 속에 있는 높임물도 제거해주고 암세포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폐암 발병률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또한 간세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가난 폐암 같은 위험한 질환을 예방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폐암 발병률이 무려 60% 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황달 증상이랑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눈에 흰자가 노랗게 보이거나 손끝이 노랗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노란색이어서 우리 몸속에 침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근데 당근을 드실 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다른 야채들은 최대한 열을 가하지 않은 채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당근은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당근을 그냥 드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암에 좋은 베타카로틴 기억하시죠? 이 베타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이 10%도 안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당근을 익히면 섬유조직이 부드러워져서 베타카로틴 첸의 흡수율이 70%까지 증가하니 익혀서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것이죠. 암을 예방하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세계적인 의학 서적에 따르면 신이 내린 치료제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이 분명해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될 정도이며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챙겨 먹는 식품이죠.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장염을 유발하는 비보리오균 들어보셨나요? 생강에는 이런 세규를 살균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구충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게 되면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래염증을 줄여주니 대장암 같은 질환도 예방을 해주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조간 생강을 조금씩 섭취한 그룹은 그러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장래염증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을 만큼 생강은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최고의 음식인 것이죠. 하지만 생강을 먹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 물에 생강을 조금 넣고 끓여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먹기 편한 방법이에요. 혹은 해를 드시거나 초밥을 먹을 때 생강절임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을 이야기하니 이것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도 항암으로 뛰어난 식품이죠.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알려진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살균력이 있어서 본방이균, 배장균 등등 온과 세균들을 없애고 성장을 억제해서 암을 예방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생강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마늘이라도 하루에 두 쪽 정도는 챙겨서 드셔보세요. 생마늘은 아무래도 드시기 어려우니 요리에라도 넣어서 드시거나 으깨어서 꿀에 절여서 드시면 생각보다 먹을만하니 꼭 챙기세요. 생마늘을 좋아하시다면 으깨지 않고 통마늘을 꿀과 함께 절여 보관하시고 매일 한 숟갈씩 먹으면 면역력 증가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항암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특히 위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 중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 질환과 심장질환 및 당뇨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 비타민 K 성분은 지혈작용을 해줘요. 지난 암전조중상에서 말한 거 기억하시죠? 암전조중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피가 나는 것인데 지혈작용을 해주는 양배추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좋겠어요. 비타민 U 성분은 양배추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영양성분인데요. 양배추가 유명한 게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위대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가 건강해지니 위염, 휘암 같은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양배추는 장시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먹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즙 같은 것도 착즙을 하던 끓여서 만들던 결국은 열을 내어 만들다 보니 영양분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생으로 먹는 게 역하다면 최대한 위에서 말한 영양소가 덜 파괴되는 건조 방식으로 만든 환 같은 것들은 드시기 편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먹어야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폐건강에 뛰어난 음식이다. 두 번째, 생강과 마늘은 한암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다. 세 번째, 양배추는 위의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